오대 동네 편을 갈랐어 우리 동네 못 사는데 보태준 거 있나 지그가 사돈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요 형님,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세강경이라고 본다 글차네, 못 사는 동네 아들은 무식하다 계모들은 다 나쁘다 부모 없이 큰 아들은 본데없다 아니 세강경은 싫으시다면서 아들 저 육아휴직은 왜 반대하셨어요? 그게 잘 아니 아들 며느리는 다르다고요? 한 치 건너서 두 치니까? 형님도 함 당해봐라 막상 내 아들이 그라이 눈에서 천벌이 나더라 뭐 인자서 다 접어봤지만 아들 가진 부모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네, 우리 며느리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 부모 없이 컸지만 어른 공경 잘해 남편 위할 줄 알아 새끼 잘 키야 내 괴이 용심나가 틱틱거리도 그거 다 받아주고 그러나 엄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저 방글이 좀 이뻐해 주세요 딸이라고 미워하지 말고 엄마야 석팔나 큰다 행님 방글이도 내 새끼라 근데 왜 자꾸 그냥 쓸데없는 딸이라고 그러세요 거기 내가 망고에 쓸데없는 딸이라 내 결혼해가 우리 친정집에 돈 아프 갖다 조금 써가 그게 아니면 제가 내 보고 하는 소리라 그게 아이고 부러져 코스프라 고마하자 저 코스프리 뭔데요? 맨더라 우리 형님 넘나 무식해요 이렇게 뭔 척하는 거 있다 아니 거기서 그 국수 먹자더니 왜 집에 오셨어요? 야 고마 다 구찬해서 집 밥 먹자마 가자 아유 나는